김원중씨가 과거에 정말 힘든 시절에 나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과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를 욕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김원중씨가 이런 인생의 역경을 딛고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가수가 됐기 때문에 대중이 더 열광했던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도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그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더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지금 본인의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무대 안에 김호중과 무대 밖에 김호중.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중 소속사의 전략은 김호중을 살린다. 누구 하나 희생시켜도 어쨌든 김호중만 살아남으면 재개할 수 있다. 좋은 김호중과 나쁜 김호중을 나누고 있다. 지금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건 다 나쁜 김호중이 한 거고 좋은 김호중은 다시 옛날처럼 어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그 서사가 반복될 거다. 안 기자님, 저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 주신 것과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속사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속사에서 맨 처음 팬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아티스트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 행위까지 해가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김호중 씨를 지키겠다는 행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켰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더욱더 많은 대중들의 실망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했을 때 그 부분은 방금 전문가의 얘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면 김호중 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기네 저러느냐 하는데 김호중 씨가 앨범을 냈을 때 많게는 장당 100만 장 넘게 팔립니다. 이 경우 매출은 150억 원 이상이 되고요. 지금 공연도 한 번 열 때마다 20에서 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죠. 1년 매출로 따졌을 때는 김호중 씨가 최소 200억에서 300억 이상을 낸다는 거죠. 즉,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김호중 씨만 지킨다면 다른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도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그릇된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지금 경찰서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은데요. 김호중 씨가 과거에 힘든 시기에 이분을 떠올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도 있고 또 저한테도 사연이 있는 곡인지라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진짜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항상 인사 잘해라. 어디 가서 나중에라도 박수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남하고 다투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막 해주셨었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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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